안녕하세요 쭈구리입니다 오늘은 제가 라마귀 친구랑 수코 친구랑 같이 놨는데 이 수코 친구가 라마귀에게 잡아먹혔습니다 불쌍해요 근데 아직도 살아있는거 보시죠 지금 머리와 가슴밖에 없는 서로 있습니다 떨어져 나가 배불리 앞다리도 계속 움직여요 음비사마귀 라마귀 저 먹숨 요즘 하네 라마귀야 많이 먹고 힘내가지고 좋은 알라차 수컷이 반항을 하네요 하지만 앙컷사마귀가 수컷사마귀보다 1.5배 더 강하기 때문에 팍! 한쪽 앞다리를 뜯어버리고 한쪽으로는 사마귀의 몸통을 잡고 먹어버리고 있습니다 라마귀 입을 가까이서 보시면 진짜 무섭게 생겼어요 빨간색에다가 검정색이 약간 섞여있는 느낌 그 입으로 천천히 갈가먹습니다 사람도 울리면 100% 피는다고 합니다 이 친구 배가 엄청 뚱뚱합니다 이 친구 배에 알 있어요 아주 사마귀를 얕무지게 먹고 있는데요 이 친구 지금 목덜미를 뜯어먹고 있어요 아 무서워요 아 무서워요 죽었어요? 죽었어요 목이 120도로 돌아갔어요 사마귀에 이제 목을 다 뜯어내고 머리를 먹기 시작하네요 아 머리는 너무 잔인한데 으악 던져버리네요 휴 이게 사마귀의 먹방이라는 거구나 엄마들 고마워요 도착 백마귀 어휴 도착 이